우리 조시 사장님께서 직접 제 차를 봐주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다년간 차에 대해서 연구하신 차 박사 조시 박사님입니다 걱정이네 그래요 위에도 엔진을 많이 주는데 그렇죠 거의 뭐 쓰레기차 수준이지 그래도 한때는 툴즈카가 된거 같은데 이거 참 차가 레옹을 만나고 고생하는구만 벨트도 지금 다 금간거 보이시죠 어허 그렇네 와 이거 까딱해서 죽을뻔 했네 만약에 그래 나 지금 벨트만 갈거야 그러니까 벨트만 달라고 갈아 놓으면 다음에 또 이거 베어링 갈면은 또 벨트 탈고 잡히게 또 내셔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벨트하고 이거 아이들 베어링 같이 좀 붙잡고 벨트의 장력을 잡아주는 게 예전에는 이렇게 제네렉스 땡겨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토 텐션을 하는 거예요 오토라고 아 그래서 그 오토 텐션까지 다 같이 같이 해 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시 차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차는 쓰레기차나 차로 세야 된다고 하네요 사람이 탈 뻔한 차랍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고쳐보겠습니다 드디어 진단은 끝났습니다 과연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돈도 문제 돈으로 막아야 되나 우째 되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이고 너무 덥다 사무실로 좀 들어가자 마영본딱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사무실은 냉동고 수준이네 진단서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제 차가 손상을 너무 많이 입었답니다 그래서 통원치료는 안되고 며칠간 입원치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카박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래홍은 떠나갑니다 그리운 세단을 두고서 근데 택시 안오나? 마리아 얼레디 콜 택시 아 오케이 살라맛 우리 딸내미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마리아 택시 부른지 30분 지났는데도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더블라 더 놀러 가자 아 덥다 택시가 왔습니다 40분만에 택시가 오네 살라맛 바이바이 예 아 어서오느라 택시 아 오래 기다렸다 아 행복하다 드디어 택시를 탔다 택시함 잡기가 이렇게 힘드나 그래 가두 잘있어 드디어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동안 심심하니까 택시기사하고 농사를이나 가야 되겠다 여권에 먹으러 가야 돼 무사히 먹방하러 가야 되겠다 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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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라이랏니모 54 54 어 디광 54 필라가나 바바나라끼 6 6 6 우와 우와 이거 뭐 자식이 6명이나대 온리 식스 그것도 적다고 합니다 대단한 적량가입니다 54세의 아들 딸이 6명 트리걸 트리 보이 존경합니다 아이 존경스럽다 이제 거의 마리바구에 도착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칼 운전 잘합니다 차분하게 베스트 드라이버 오오오오오 데려줘 데려줘 네 오케이 오케이 존경하는 우리 이칼이 1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히어 네 찰빵 캠페인 코리안원 시청자 여러분 필리핀에서 택시페인은 한국 돈은 안됩니다 필리핀으로 줘야 됩니다 어딨노 필리핀 돈 나와라 기프다 체인즈 이깔 해보 굿데이 살라맛보 아 마영하쁜 우리 또 건물주 밖에 나와 계시네 아 또 가게로 올라가자 흡연실로 가야지 또 흡연가야 아 아 흡연실 앞에 또 우리 개멍이가 누워 자고 있네 야 우리집이야 아 나중에와 나중에 담배좀 벗고 하품하지 말고 내려가 아 아 우유 왠지 여긴 왜 이거 빨리 안섭지 야 에이 가 가 저